종이비행기가 나옵니다! 꼬꾸루구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고 유튜버 꼬삐브리개, 꼬삐입니다. 일본 제이비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레고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짜자잔! 기계가 아니라 레고로 만든 종이비행기 만들어주는 기계인데요. 만들어주시면은 이렇게 A4용지가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로 나와서 한 번 접었어요. 이렇게 해서 종이비행기가 나옵니다. 아, 종이비행기가 저렇게 나와요. A4용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퀴들이 A4용지를 밀어넣어요. 한 번 접히고 반으로 접힌 A4용지에 날개를 딱 이렇게 접어주고 타이어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접어주고 종이비행기가 정말 신기합니다.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캔쌍이라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A4용지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A4용지가 역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저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어디 갔지? 나와서 접어요. 접혀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비행기가 나와서 이게 개선 전 작품이죠. 갑자기 타이어가 돌아갑니다. 자아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켄쌍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감사합니다